불법 촬영 카메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공공시설의 화장실을 불시 점검합니다. 최근 학교 공공기관 등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구청과 구의회, 보건소 내 46개소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근절을 위한 긴급 전수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안심보안관이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등을 이용해 점검한 결과 불법 카메라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예정된 점검 일정에 따라 학교와 공원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동대문구는 2주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전기점검과는 별도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공중화장실 이용자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 촬영 카메라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